만인하멸 1897년부터 인심과 속정을 살피고자 주유의 길을 떠나셨다. 글빵을 하시던 금구군 내주동을 떠나 익산군 1위를 거쳐 향적산에 있던 후천 정역을 밝힌 인물인 김일부를 만나셨다. 계속하여 경기, 황해, 평안, 함경, 경상도 등 전국 곳곳을 두루 유력하시다가 합렬에 이르셨다. 이러한 3년 주유의 마지막 행로에 관해 행록 2장 4절에서는 주유하시다가 상제께서 함열에 이르셔서 만인 함열이라 기뻐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함열에서 주유를 끝맺으신 다음에야 고향인 갱망리로 돌아오셨다. 그런데 상제님께서 주유하시다가 함열까지 가셔서 만인 함열을 말씀하시며 주유를 마치신 데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법 2장 41절에서 어떤 사람이 증상께서 하는 일은 참으로 폭 잡을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상제님의 말씀이나 행보에 대해 우리 범인으로서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함열이란 지명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상제님께서 만인 함열이라 기뻐하신 뜻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지리로 본 함열 상제님 당시 함열군은 전라북도의 북서부에 자리하여 금강을 사이에 두고 충청남도와 마주하고 현재 익산시의 함열읍과 성당, 웅포, 함라, 황등면에 걸쳐있는 지역이었다. 함열군은 금강 덕분에 수로 교통이 편리해서 신석기 시대 이래 농경문화가 번창했으며 삼한시대부터 인근 지역의 정치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왔다. 또 고려와 조선에서는 함열 연안의 조창에 국가 세미를 보관하는 역할 이외에도 상품 유통을 위한 상업적인 수온수로의 역할도 하였다. 이렇게 함열은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중요한 거점으로 해상도를 통한 경제 중심지였다. 이뿐 아니라 함열은 농사에 좋은 토질도 갖고 있었다. 함열의 위쪽을 흐르는 금강은 다른 하천에 비해 발원지의 고도가 높지 않으나 유로가 길어 우리나라 하천 중 경사가 가장 완만하고 연중 유량 차이가 작아 홍수 피해가 적어서 주변의 규모가 큰 평야들을 이루었다. 더군다나 금강이 큰 강줄기는 함열 지역을 포근히 감싸 안으면서 남서 방향으로 천천히 흐르는데 여기에 지역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함열천이 삼복천과 합류하여 북쪽으로 흘러 금강에 들어감으로 주변에는 넓은 충적 평야가 형성되었다. 덕분에 그 땅은 비옥하고 농경지가 광활하게 펼쳐지게 되었고 변홍사가 활발하여 유역인들의 좋은 삶의 터전이 되었다. 함열에 또 다른 별칭은 함라인데 함열에 서쪽에 있는 함라산은 풍수적으로 함열 지역을 보호하는 주산이다. 함라산 중턱에는 약 500미터에 걸쳐 일렬로 서 있는 바위가 있고 가운데에 염주바위가 있는 나산괴염이 있어서 이로 인해 함라산은 마치 승복을 입은 승녀가 염주를 가지고 함열땅 쪽을 향해 팔을 벌리고 안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함라산 아래의 함라마을은 풍수에서 전형적인 부자터로 함라산을 등지고 뿌리인 미륵산을 바라보는 회룡고조형을 이루고 있으며 하천들도 함열 일대를 감싸 안 듯이 돌아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덕분인지 이곳은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다른 곳보다 현저히 적다고 한다. 게다가 상제님 당시의 함열은 육모폭포와 청류정 나산괴염 등 함라팔경으로 산수도 아름다운 곳이었다. 인물로 본 함렬 함렬은 좋은 지리적 여건과 함께 인정이 흐르는 곳이기도 했다. 19세기에 처음 수록된 판소리단과 호남가 가사에는 풍속은 화순이여 인심은 함렬이라고 전한다. 함렬이 이렇게 인심 좋은 곳으로 소문난 것을 알려주는 신문 기사도 있었다. 1932년 6월 24일자 동아일보는 2개월간 130여 명에게 배식한 함렬삼부자라는 제목의 미담을 보도했다. 이들은 딱한 형편으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덕을 베풀어 사람들은 일제의 가혹한 한반도 수탈 시기에도 숟가락 하나만 들고 있으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은 인문 지리서인 택리지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4가지 조건, 즉 풍수학적 지리, 기름진 땅과 물자 교류, 인심, 산수를 언급했는데 상제님 당시의 함혈은 이를 모두 구비한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제님 당시에 살았던 함혈 출신 인물에는 조선 24대 헌종의 개비인 효정황후가 있다. 효정황후는 조부가 함혈 현감으로 재직할 때 관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함혈현은 성지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또 특기할 만한 인물에는 남궁두가 있다. 그도 함혈 출신으로 본관이 함혈이다. 그의 일생과 선도 수련기가 소설 형식으로 적힌 것이 남궁선생전이다. 이 글에 따르면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던 남궁두는 거만하여 재주만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어느 날 선악의 뜻을 두어 한노승에게 신선수를 익혔다. 그는 큰 인내심으로 여러 단계를 잘 수행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는 바람에 고비를 넘지 못하여 800년 정도 살 수 있는 지선에만 머물렀다고 한다. 이 소설은 홍길동전을 썼다고 알려진 허균이 남궁두를 직접 만나 쓴 것으로 성소부부고라는 허균의 문집 안에 실려 있다. 허균 역시 함혈과 인연이 깊다. 그는 1611년에 함혈로 유배와서 약 1년간 거주했는데 여러 번의 귀양살이 중 함혈만큼은 특별히 요청해서 왔다고 한다. 상당한 미식가였던 허균은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 품평서 도문대작을 썼는데 이 책의 1611년 4월의 기록에서 사람들이 이곳은 작은 방어와 준치가 많이 난다고 하여 유배지로 원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유배 중이지만 인심 좋게 여러 사람이 보내주는 음식 덕분에 유배 생활을 잘 보낸 편이었다. 그리고 허균에게 있어 함혈은 총 64권의 방대한 문집 성소부부고를 집필 완료하여 그의 문학을 집대성하고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지은 산실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책들은 사회개혁 사상과 만인 평등 사상, 신선 사상 등을 담고 있다. 풍수지리에서 인걸은 땅의 연기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인물들을 통해 본 함혈은 직위와 인심이 좋은 곳이었으며 신선을 동경하고 이상사회를 꿈꾼 인물들이 태어나거나 머물던 곳이기도 했다. 지명으로 본 함혈 지명은 단순한 땅의 이름이 아니라 생명 유기체처럼 진화해온 것으로 조상들의 사상과 감정을 가장 순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문화적 유산이다. 이름과 실상이 서로 부합한다는 명실상부라는 옛말은 오랫동안 불러온 지명이 현실과 부합하는 것이 우연만은 아닐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함혈 지역은 백제 때에는 감무라현이었는데 757년 통일신라 경덕왕 때에 전국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함혈현이 되었다. 이후 약간의 변동을 거쳐 1895년 고종 때는 전주부 함혈군으로 승격되었다. 그 당시에 군현제도에서 하나의 현이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군으로 승격된 것은 반역이나 윤리에 반하는 사건이 없었으며 고귀한 임무를 배출했음을 뜻한다. 이렇게 함혈이란 지명은 그 땅과 더불어 천년이란 세월을 함께해왔다. 글자에는 인간의 사상과 문화의 역사성이 함축되어 있어서 지명에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세계관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명의 한자는 오랜 세월 동안 글자로 기록되고 많은 사람에게 불린 만큼 강한 기운이 깃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함혈 지명을 살펴보면 함은 설문의자에서 모두 남김없이 로 풀고 있는데 무기를 들고 입으로 함성을 지르는 모습으로 함성은 모두가 함께 질러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열을 보면 태는 사람이 벌린 입에서 웃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이후 기쁘다는 심리 상태를 강화하기 위해 마음심을 더한 기뻐할 열자로 분화했다. 그렇다면 함혈은 남김없이 모두 마음 깊이 기뻐한다로 해석된다. 특히 함자는 주역의 함께를 참고한다면 그 의미를 더욱 현실감 있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주역의 상경은 검괴와 공괴의 사귐을 시작으로 천지의 도를 설명하고 하경은 함께를 시작으로 사람의 도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일륜과 관련된 함께는 위에 모택을 상징하는 택괴와 아래의 매산을 상징하는 강괴로 구성되어 있다. 대개 산이 있으면 물이 아래쪽에 고이지만 함께는 백두산 천지처럼 산 위에 못이 있는 형상이다. 산이 자신을 비움으로써 위에 물을 받아들이고 그 못의 물은 산의 흙에 촉촉이 스며들어 못생명을 키움으로 산과 못은 서로 감흥하고 길을 통하게 된다. 이렇게 함께는 음인 택괴가 위에 있고 양인 강괴는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서 강한 양이 자신을 낮추어 위에 있는 유한음을 존중하고 감동하게 함으로 모두가 서로 기쁘게 소통하는 상이다. 더욱이 택괴와 강괴의 세효가 모두 각각 음향으로 만나 음향이 조화롭게 감흥하고 있다. 이처럼 함께는 음향의 조화로운 교감으로 사람들이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럴 때 누구나 기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가며 상제님께서는 함열에서 주유를 마치시고 갱망리 본댁으로 돌아오신 뒤에도 신선이 모인다는 뜻을 가진 함열 회선동에 있는 김보경의 집에 자주 머무르시며 여러 공사를 행하신 바 있다. 공사 3장 31절에서 상제님께서는 일본 신호와 어음이 같은 지명인 신방축에서 공사를 행하실 때도 직접 가셔서 직위를 뽑는 공사를 보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지명의 뜻은 직위에 영향을 주는 질이 지명한 자의 뜻과 음, 인물과도 관련될 수 있다. 한편 상제님의 전국 팔도 주유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의미가 아니다. 팔도는 우주를 공간상으로 팔등분한 팔방위와 연관이 있다. 주유 끝에 하신 말씀인 만인 함열에 만인도 팔도 주유가 우리나라 사람에만 한정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상제님의 팔도 주유는 우주 주유를 뜻함으로 주유 천하라 부를 수 있다. 주유는 사전에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유람한다는 뜻이나 상제님께서는 인심과 속정을 살피신 것이므로 우주를 크게 두루 살핀다는 대순으로 이해된다. 또한 교법 3장 19절에서 상제님께서 호두나여 범의 성질을 알아보신 것처럼 천지 대역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느끼며 속속들이 살피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상제님의 팔도 주유는 세계 창생을 위해 인신으로서 천하를 대순하신 것이며 만인 함열은 창생들이 상제님의 대순과 천지공사로서 열릴 후천 세상이 너무 좋아서 모두 기뻐할 것을 암시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다.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함열이란 지명을 부를 때 살기 좋아서 다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기원했을 것이고 그 염원이 함열의 땅에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영화 화평의 길에서 상제님께서 농악을 들으며 농민들과 함께 가을 추수를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한 광경을 연상하면서 상제님께서 만인 함열이라 말씀하셨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니 상제님의 덕화가 우리 모두에게 미치고 있음이 느껴진다. 예시 80절과 81절을 보면 후천에서 백성은 원울과 탐음에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천하가 한 집안이 되고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모든 사람이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는 상생의 후천 성경이 열려 다 함께 기뻐할 날을 고대한다.